구현이는 내가 알기로는 너 복싱하지 않았어? 복싱 선수 출신? 나는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해서 최고고 나왔어. 최고까지? 부산 최고 나와서 나왔어. 나 최동이야. 최동이네. 부산 최고. 최동이야. 언제까지 선수로 했어? 중1 때부터 해서 고3 때 정체전 끝나고 이제 딱 그만뒀지. 복싱 선수들은 눈 감는 게 잠잘 때 빼고 눈을 안 감다며. 진짜 너... 주먹이 이 앞에까지 와도 눈을 감는 순간 상대방 주먹을 눈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때려도 그냥 눈 뚜껑을 입겠잖아. 이리 써요. 이리 써요. 이리 써요. 나는 안 때릴 줄 아니까. 어. 근데 진짜 때릴 거잖아. 두 번째는. 친다니까 워스프. 두 번째는 진짜 친다니까. 야, 그래서 우리가... 기질이다, 기질이. 우리 저기 보현이 혹시 진짜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방송만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준비해왔어. 이거는 뭐... 내가 한번 해볼게. 자, 준비해 봐봐. 일단 우리에게 한번 해 봐봐. 바짝 붙여야 되는데. 얼굴 붙여야 돼. 기다려봐. 하나. 지금 하려고 그래. 나갔어, 나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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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까봤어, 안 까봤어. 안 까봤어, 안 까봤어. 안 까봤어. 나갔어. 가까이 해야 돼, 형. 안 그러면 다른 데 맞힌다. 나갔어. 나갔어. 5발, 5발. 5발, 5발. 미안해, 5발. 남 얼굴 아냐, 그러기가, 나한테는. 나한테는 얼굴이 아니니까. 5발, 5발. 볼 이렇게 높아, 이렇게 써야 돼. 진짜 다시 대신해. 형, 왜 그래? 그거는 네가 싸줘. 가까이 가. 가까이 가. 가까이 가. 다른 데 맞아. 봐봐, 봐봐. 까봤어, 까봤어. 까봤어, 까봤어. 까봤어, 까봤어. 까면 안 돼. 학주는 눈에 있다는 핏기가 있다. 그렇죠? 웃을 때는 예쁘다. 까면 안 돼. 까봤어. 까봤어, 까봤어. 까봤어. 까봤어, 까봤어. 까봤어. 까봤어, 까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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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어, 까봤어. 쌈자, 쌈자. 경훈아 해 봐. 딴 데 봐야지, 안 갚지. 해 봐, 딴 데 봐, 봐. 공속 쏜다고?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여기 뒤에도 범위하고 여기 바뀐 거 같아. 뒤에도 범위해, 여기 바뀐 거 같아. 자, 마지막 도연. 보현이가 될까? 보현이 눈 감는 거 안 보여? 다 감은 거네. 자, 붙여, 붙여. 범위하고 달라서 화살을. 그래, 이게 화살이. 자, 준비됐어? 화살이. 야, 젠티나게 감았다, 야. 야, 이한테. 딱! 와, 딱! 야, 감아, 두고. 야, 이 씨. 와, 이건 안 감을. 아, 안 돼, 안 돼. 야,tes지. 아, 진짜. 야,으허허허허허허허. 이 씨, 진짜.